대전지역의 주유소나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 가입대상 시설물에 대해 보험률은 6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약 5천여 곳으로 11월 기준 3,200여 곳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700여 곳, 중구 900여 곳, 서구 1,200여 곳, 유성구 1,300여 곳, 대덕구가 6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가입 대상은 주유소를 비롯해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